제가 이제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중간중간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가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 컴퓨터에 옮겨다 놓고 이제 가크실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특별새벽부흥의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제가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체되는 걸 느꼈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찬양에 나오는 이 가사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니로 살아간다 할 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니로 살아가기 위해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세상의 반응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조금만 타협하면 한 번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편한 길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둘러둘러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고 바벨론에서 제대로 그리스도니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아냥은 거의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또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참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제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 20대 때는 특히 갈등도 많았고 이래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갈등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왜 넓은 길을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항변도 해봤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꾸역꾸역 또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또 조금 넓은 길로 갔다가 또 정신 차려면 제자리로 돌아와 또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근데 제가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렇게 여러분 우격 따짐으로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걷는 길은 우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에서 너무나 뭉클한 게 뭐냐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왜 그런 길을 가느냐고 왜 좁은 길을 가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찬양 중간에 가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늘 좁은 길을 걸어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냥 마음대로 성관계도 제대로 못 갖고 네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 주님과 나와 그 깊은 동산을 함께 교제하며 그닐 때 주님 주신 그 기쁨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비밀이 되는 그래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옛날 어른들은 이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가사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던 그때 쭉 나가가지고 후렴이 어떻게 돼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앞에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요 이런 맥락으로 풀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세뇌교육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장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황관장님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10절에서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느냐고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12절과 13절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참 지혜로운 대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채식을 먹었다는 건 이 채식의 효능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만 주구장창 먹은 게 아니에요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록 아버지 제가 저 기름진 또 영양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로 연명을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지혜를 다니엘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본문이 대략 이런 내용이라서 결과적으로 열흘 후에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피부가 더 아름답고 더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피상적인 결과만 딱 따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결과만 딱 따오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어떤 건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그 악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악한 세상에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외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 있는데 외적인 축복이 뭡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신 다른 말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결단했더니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세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황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대인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얻어내야 돼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호의와 동정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막 권위로 서 있어야 되고 험도 티도 없어야 되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흘려보내는 호의를 또 동정을 받아 먹는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권력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은 막 험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그 엄청난 능력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흘려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 나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아야 되는 건 호의와 동정이에요 정치하다가 실수를 해도 뭘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호의와 동정을 대통령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데 우리나라는 초반에 막 엄청 인기 높다가 점점 점점 이걸 까먹는 구조가 역대의 이 구도를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거든요 단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호의와 동정이에요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부끄러운 잘못된 자리에 빠져도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대해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의 은혜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가정은 상대방 배우자의 호의와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 나 같은 못난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주심으로 말면 가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꼴보기 싫은 걸로 가면 1년도 못 삽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청년들한테 죽으라고 고르고 그러지 마요 삶은 다 똑같아 한 달 조차고 그냥 죽으라고 고르는 건데요 살아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아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똑같은지 아닌지는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내가 아는 건 모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 여자가 얼마나 되게 좋은가로 그렇게 시작하는 과정은 다 깨져요 상대방이 어떤 연약한 상대에 대한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호의와 동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거든요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 팔려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붐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막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안 풀리는 꼬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요셉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났던 그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데 장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일 잘한 거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의 교역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일 잘한다고 꼭 마음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 잘하는데 얄미운 놈이 있어 얄미운 놈이 또 왜 놈이라는 말을 얄미운 분이 계세요 얄미운 분이 일 진짜 잘하는데 얄미워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얄밉다고 빼고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계속 주지만 마음은 안 가요 근데 유난히 이거 시키면 일 못하는 교역자들이 나한테 맨날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그 사람에게는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수많은 종들 중에 탁월하게 일 잘해서 뽑혔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그에게 주신 것처럼 창세기 39전 4절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겼대잖아요 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할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저를 대하는 직장 상사가 저를 만나는 학교 교수님이 저를 대하는 친구가 저에 대하여 은혜와 극률 호의와 동정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저 닮아가지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허물을 허물로 탓하지 않냐고 은혜와 동정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1990년에 그 이민보다리 두 개 들고 뜻을 정하여 이제 청소년들을 성기려는 목사가 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냥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지낼 때도 많고 기숙사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공통된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이상하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호의와 동정으로 저를 대해줘요 누구든지 이 찬수 목사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저는 계속 어리버리하기만 하면 돼요 어리버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저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 제가 제일 처음에 국민학교 5학년 부서를 지방에서 대구 서문교회라고 그 교학년 부서를 맡아 처음 그렇게 전도사하는데 지금 내가 28년 안에도 이렇게 어리버리한데 처음 그거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실수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에게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데 호의와 동정을요 그때는 자취할 텐데 그 달동네에서 아침에 보면 천사가 다녀가요 그 반찬통에다가 총각 전우사 집에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안 밝히고 아침에 보면 그 반찬통 넣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저 서른 살 넘은 저 전도사가 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그 달동네에 있는데 밥이나 먹고 사나 너무 불쌍하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 반찬통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양복 사주겠다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옷이 행사하는데 호텔에서 행사하는데 5만 원짜리 밤 업소에서 주로 입는 번쩍버쩍하는 그 양복을 제가 5만 원짜리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5만 원짜리가 그냥 막 그냥 호의와 동정으로 결혼도 내가 그래서 한 거거든 결혼도 우리 집사람을 이제 유아부 전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또 우리 집사람도 호의와 동정으로 전도사나 나이든 전도사나 구제해 주는 거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해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장모님이 어느 날 보니까 7살이나 많은 33살짜리 그때 우리 집사람은 26살이었는데 이 늙어 빠진 전도사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파트타임이고 이게 뭐 밥이나 우리 딸 먹여줄 수 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는 갈등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 목사 사위를 얻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 당시로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럼 뭐 내막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쟤 모르는? 어떻게 장가 간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 고3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수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가지고 장모님 계속 찾아가가지고 그 보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다더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고 결정적으로요 그 당시로 고3부 부장 집사님의 그 사모님 집사님 나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부장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단판을 지으러 우리 장모님을 만났대 장모님 나중에 알았어요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단판을 지었대요 집사님이 왜 이러시느냐고 집사님 그 이찬수 전도사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무례할 정도로 그렇게 강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부장 집사님이 또 집사님도 아니고 부장 집사님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그냥 뭐 그렇게 장가 보내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저에 대하여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부장 집사님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기로 이제 선보기로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안경 집으로 가더니 목사님 얼굴도 큰데 그런 안경 쓰시면 그 선보다가 100% 퇴집니다 그러면서 안경도 맞춰주시죠 안경도 그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그냥 그 고급 안경을 맞춰주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네 이찬수 전도사 불쌍하잖아 가족 다 미국에 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이번에 네가 좀 도와줘라 그 은혜와 동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집사는 그래서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장모님 마음이 흔들리면은 또 장모님 친한 친구분이 그때 제가 가르치던 제자의 엄마예요 학부형에 또 가가지고 설득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또 어떤 권사님이 와서 또 설득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엄청 제가 모자라는 넉지를 결혼한 것처럼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분당 우리교를 개척하고 성도림들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의 호의와 동정이 없었다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목이 다 쉬어 빠지고 성대결절이었다가 기도하니까 싹 낫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은혜와 동정을 가져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황관장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버지 제가 옳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저를 극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외적으로는 그런 만남의 축복 주변 사람의 호의와 동정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도 그 학문과 그 모든 부분에 뒤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여기 나오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 여기 나오는 학문은 원어로 보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김해근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식은 요하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법칙과 원리를 통달하고 해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지식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암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셨던 것이다 지식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암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얻는 통찰력이에요 책을 읽어도요 이 책이 말하고자 목차부터 읽게 되는 거 아시죠? 머리말부터 읽게 되는 거 아시죠?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력을 가지고 읽어야지 책이 읽혀지지 이게 지금 흐름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읽으면 한 30회 질다가 다 그만둬요 왜 여러분의 지식이 자꾸 단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식이란 것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게 지식인데 하나님을 죄 버리니까 파편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뜻을 정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이 통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책에 대한 통찰력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불이익도 많이 당했지만 그가 본 가장 큰 혜택은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급 학문 서적들, 책들을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꿰뚫어지는 지식도 있지만 내가 책 읽고 공부해서 얻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찰력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기에 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겠냐고요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진짜 책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지식을 잡아먹는 악마예요 악마 책 읽으셔야 돼요 책 성경, 디모데우스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번 특세가 시작된 오늘서부터 여러분 손에 큐티 책이 손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런가 하면 경건 서적을 읽어야 돼요 온 쓰레기 같은 이런 음란하게 짝이 없는 영화 책들이 난무하는데 경건한 책을 읽어야 돼요 정몽서적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세상을 분별할 통찰력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주신다는 걸 그 다음 나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란 것은 분별력 있는 이성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으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 제가 하나님이 여기다 붉은 글씨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최고 앞선다고 하는 바벨론 선진 바벨론에 가서 많은 책 읽고 공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 이거 하나 다루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이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1절을 다 아시잖아요 1절 유다왕 요약임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사리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던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도 움직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침묵기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던 때인데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17절에서 제가 발견한 가슴 떨리는 교훈이에요 조국 대한민국 바벨론에게 망한 오늘 다니엘 1장 1절과 비슷한 시대예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 매주일마다 대한민국 곳곳에 모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돈적인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가슴 아픈 시대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설정한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수능하면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를 그설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시대에 잘 안 일어나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이 경험되어지도록 작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일한다고요? 이 바벨론에 몸을 닦고 살지만 내가 바벨론에 쩔어 살지 않겠다 바벨론이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바벨론의 유혹에 그대로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거세당한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입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부럽습니까?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황반작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17절에서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항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부러우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다니엘이 부러우세요? 부러우시면 부러우시면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결단하시면 돼요 도전하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도 맛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경험 작은 성취감 빌리그레안 목사님 세계적인 보금전도자 아니셨습니까?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기자가 시비 걸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맨날 이런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그 기자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어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증명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요 증명하다니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부러우면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부러우면 그 침묵하시던 그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을 향하여 그 친구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며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맨 첫날 똑같은 찬양 늘 부르는데요 원래 이 찬양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첫 시간 불렀던 찬양 성령이여 이마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여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여 이마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여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뜨거운 가슴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목말라 갈망하는 성령이여 이마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여 고갈된 내 심령이여 건조하고 드라이해지고 갈라진 논과 같은 내 심령이여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큰 손뼉 쩌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다시 한 번 성령이여 이마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이마시오서 지금 이 시간 이마시오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이마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얻 때 구원 zalliamo 둘러싼 감사합니다.